한글자막 by 한효정 근황 토크를 스킵하시려면 10분부터 들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롱터뷰까지도 메인진행을 맡고 있는 외품작가 이종범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란지입니다 오늘 저희가 궁극의 캐릭터 녹음을 빨리 끝내는 바람에 오늘의 게스트를 기다리면서 한 1시간 반 정도 기다리고 있었죠 그동안의 근황 먼저 하시기로 하셨죠 저의 근황은 평소에 근황을 이렇게 쟁여놓습니다 취재를 제가 최근에 그 얘기했나요 방과 후에서 취재가 뚫렸다 만나고 왔어요 아 진짜 흥미진진 어떤 분 저분에 취재 어렵다고 얘기하셨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취재라는 것이 거절당하는 게 연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한 10번 가까이 거절당하다가 왜냐하면 제가 취재하려고 했던 게 두 가지인데 둘 다 취재로 치면 S급 난이도 하나는 진짜 재벌가의 일원 만약에 로열 패밀리 또 하나는 소위 우리가 흥신소라고 알고 있는 심부름센터 그 두 쪽이 다 진짜 어려워요 한쪽은 아예 접근하는 길을 모르고 그러니까요 로열 패밀리는 반대쪽 흥신소는 문전박 때도 그런 문전박도 없어요 전화해서 문자로 하면 바로 답장이 와요 뭐라고요 자세한 얘기는 전화를 하세요 전화를 딱 해요 그러면 네 고객님 뭐가 고민이세요 이렇게 답이 와요 제가 의뢰 때문에 전화드린 건 아니고요 저는 만화가인데요 여기에서 한 번 끊어지거나 전화가 그냥 뚝 끊겨요 아니면 그런데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좀 듣다가 야 너 뭐야 뭐 이런 거 있잖아 무서운 게 있어요 최근에 좀 친절한 분 만나가지고 그래서 양쪽을 다 최근에 뚫었어요 와 어떻게 근데 그 로열 패밀리는 진짜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나중에 뭐 자세히 말할 수 있게 되면 말하는데 지금은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근데 성공하신 거죠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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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양쪽 다 제가 지금까지 취재했던 역사 중에서 가장 어려웠지만 사실은 그 그 로열 패밀리라고 할까 그분은 제가 취재하려고 만난 건 아니에요 그냥 만났는데 친해져서 운 좋게 어떻게 그냥 만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저도 신기한데 와 다트하시다 만나신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되게 뜻있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서 굉장히 뜻깊은 일을 여러 가지 하시다가 저에게 부탁을 하실 게 있어가지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신기하다 저는 이제 양쪽을 다 만났죠 만났는데 확실히 제가 취재 수업할 때 직접 당사자 전문가 이런 분들을 만나는 것부터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음 바로 만나지는 말아라 그렇죠 그래야 봤자요 왜냐하면 사전 연구를 해라 그렇죠 귀한 시간 갔다가 그렇죠 맞아요 내가 무의미하게 쓸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막 그 뭐라고 할까요 허접한 취재부터 해라 우리 했잖아요 반가워 때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갑자기 만나게 되는 바람에 음 만났는데 다행히 관계가 좀 형성이 돼가지고 제 취재의 역사 중에서 가장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취재가 와 신기하다 그게 이번 시즌4에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나옵니다 완전 흥미진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죠 왜냐면 10개 취재하면 그중에 2개 정도 쓰니까 2, 3개 일단 하긴 했어요 아 매우 흥미로웠고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심부름센터 직원분들 민간조사원이라고도 하고 흥신소라고도 하고 본인들 스스로 그 선생님들하고 얘기했던 거는 녹음을 못해요 아 촬영도 안 되고 녹음도 안 돼요 그럼 머릿속에 기억만 해야 돼요? 아니면 쓸 수 있어요? 겁났었죠 아 한 30분 지나니까 아 무슨 조사받는 것 같고 좀 그르네요 그래서 내가 네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다시 또 기억하고 막 손으로 쓰고 하여튼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다 녹취 풀어야 돼 지금 아 그거 너무 어렵겠다 재밌었어요 재밌는 것들은 기억이 나죠 자 이 정도면 흥미진진한 근황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진짜 A급 근황이네요 홍블리의 근황 얼마나 흥미진진할지 제가 C급 근황을 가지고 와야겠다 너무 궁금하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너무 궁금해 제가 휴가를 다녀오고 근황이 사실 뭘 먹었다고 이런 거 아니겠죠? 없네요 아 근데 제가 휴가를 가서 저희 식구가 저 포함해서 4명인데 남편과 큰아이와 그리고 둘째 그리고 저인데 둘째 아이와 제가 약간 성향이 비슷하고 데뷔작가 차기작 네 남편과 큰아이가 좀 성향이 비슷한데 아 그래요? 남편과 큰아이는 어딜 가면 무엇을 먹는 거에 대한 그 재미와 흥미와 호기심과 즐기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좋다 좋다 그리고 대식가예요 네 제 기준에는 두 가지가 만나기 어려운데 정말 다양하게 먹으려면 조금 먹어야 되거든 네 근데 이번에도 따라다니기엔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두 사람을 그러면 홍블리께서는 먹는 거엔 그렇게 뭐 아니요 먹는 거 좋아하는데 저는 약간 기준이 있어요 한 8시나 9시 넘어가면 이거는 밥이 아니니까 먹으면 안 된다라는 어떤 생활수칙이랄까 강박이에요 아니 강박이 아니라 저는 소화가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진짜 밤에 먹으면 정말 속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예전에 일러스트 할 때 야식을 연습하라 작업실 같이 치는 작업실 같이 쓰는 친구들이 연습하면 돼 먹다 보면 돼 내가 직접 들으니까 약간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네 그래서 제가 따라했어요 따라하다가 진짜 몸이 풍선처럼 부푸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빅히어로 같이 이게 약간 살이 찐다는 느낌이 아니라 되게 무슨 부푸는 느낌? 되게 피곤하고 몸은 무겁죠 네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돌아오는데 제가 좀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분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이 분들이래 남편하고 첫째를 이 분들이래 정말 제가 계속 물어봤어요 진짜 먹을 거야? 아 진짜 이거 두 개 다 시키는 거야? 이거 내가 맨날 듣는 말인데 아내한테 아니 우리 네 식구인데 이거 세 개 시키면 너무 많지 않을까? 아내는 정확히 딱 네 글자만 얘기해요 시켜보고 하도 내가 그러니까 그냥 딱 닫고 시켜보고 제가 이제 말을 듣죠 주로 뭘 그렇게 드시던가요? 밤에 맛집은 뭐 밤에 예전에 그 배틀트립 거기서 나왔던 배틀트립 맛집들이 있더라고요 TV 프로그램 네 그래서 거길 알아봐서 갔었는데 거기에서 유명한 음식이었던 로코모코 로코모코 네 적어야지 밥에다가 햄버거 스테이크를 올리고 그리고 계란프라이를 반숙한 걸 탁 올려요 거기다가 그리고 막 그 그 뭐야 그 마요네즈 소스 같은 약간 스파게티인데 약간 명란 스파게티 같은 그런 소스를 쫙 전지적으로 아 침 나와 그래서 뿌려서 먹는데 진짜 맛나는데 한 세 숟갈 먹으면 질려요 그럴 것 같아요 딱 그와이 근데 저희 큰아이는 정말 코를 박고 접시를 핥아먹으면서 먹었어요 아들에 대한 묘사치가 너무 그 시간이 무려 저녁 9시 반 저희 집 달리에 대해 묘사하는 연어를 아들에게 쓰면 어떡합니까 아니 저거 진짜 와 너 진짜 잘 먹는다 와 정말 유튜브 찍고 싶다 제가 그 느낌 형들아 너 진짜 짱이다 아들 보면서 콘텐츠 욕심 낸다 네 어 근데 두 사람 먹는 거 보면 배가 불러요 그래요 제가 홍쌤 드시는 걸 많이 봤잖아요 학교에서 음식에 대한 호불호가 명확합니다 맛없는 거 드실 때는 진짜 딱 두 숟갈 먹고 진짜 아 제가 그런가요 두 숟갈 먹고 그대로 놔둬요 제가요 네 그거를 마저 드시는 교수님 따로 계시죠 근데 그 저번에 한 번 처음 봤어요 한 숟갈 먹고 너무 맛있다 한 숟갈 먹고 너무 맛있잖아요 내가 처음 봤어 이분 만난 지 지금 3년째 처음 봤어 아 진짜요 네 코다리찜을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코다리찜을 저는 진짜 밤에 가서 코다리찜이 없어도 그게 진짜 밤에 가서 한식 너무 먹고 싶어서 나는 저는 제가 이렇게 늙을 줄 몰랐거든요 안 늙었어요 아니 진짜 나는 나는 언제 어디서든 느끼한 거 진짜 잘 먹을 줄 알았어요 옛날에 그러셨나 보죠 옛날에 진짜 그랬는데 제가 1월에 앙굴렘 가면서 아 나 한국 사람이구나 나 이제 늙어서 이제 김치 없이 여행 못 하겠다 이 생각이 그렇더라고요 재밌네요 좋은 근황 좋은 근황이었다 B급 근황 A급 근황 좋은 근황 서로의 근황을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서로 평가하지 맙시다 근데 우리 아들 예뻐요 뭔 소리야 잘 먹고요 남편도 참 잘 먹어요 그래서 그러시겠죠 나중에 언젠가 잔반이 없어서 참 좋아요 저희가 나중에 롱터뷰 모실 분 없으면 모실 사람이 많아요 지금 수진 씨 홍란진 선생님의 중마고 수진 씨 모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드님하고 아 우리 아들은 진짜 맛있는 것만 사주면 정말 행복해지는 그 표정이 아 홍란진 선생님 둘째 아들 네 안 닮았어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남들이 욕해요 닮았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재밌는 근황이었고요 재밌는 근황이었고요 가족 팔았어 미안해요 가족을 팔았다 진짜 생각해보니까 얘들아 미안해 제가 절대 안 얘기하는데 남편 미안해 아내의 근황인데 안 팔거든요 그래요 어쩌겠어 저희들은 이렇게 지냈습니다 아까 인사 대신 소개를 드렸던 그분을 모실 차례인데요 제가 이분을 알게 된지가 벌써 몇 년이야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오래됐습니다 오래되셨구나 얼마나 됐는지 이따가 여쭤봐야지 이분의 데뷔작부터 팬이었어요 대중들을 만나는 작품은 아니었거든요 네 어떤 공모전의 대상이었거든요 그게 2011년 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알았으니까 7년 됐네요 그때부터 제가 팬이었습니다 그분을 여기서 뵐 수 있을지 제가 상상을 못했는데 결국 귀한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최근에 면을 하기로 엄청난 지각변동을 일으키셨던 수신지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신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열악해서 귀한 게스트 앞에 놓고 쓸데없는 근황이 거의 지금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되게 보통 게스트들이 불편해요 나 왜 불렀나 여긴 어딘가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네 저는 어떻게 지냈냐 잘 지내고 있어요 수신지 작가님께서 이렇게 라디오나 목소리로 독자분들 만나는 기회가 많은 편인가요? 없죠 없는데 최근에 몇 번 기회가 있었어요 저희가 처음은 아니죠? 네 그렇다고요 내가 엄청 러브콜을 했는데 그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럼요 아 네 며느라기가 끝난 게 얼마나 됐죠 지금 올 초에 끝났으니까 그래도 꽤 시간이 지났네요 벌써 반년 가까이 네 엊그제 끝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반년의 시간 동안 어떻게 지내시는지를 독자분들께 간단하게만 저희 같은 저급한 근황 말고 일단 마감 끝난 만화가들이 보통 어떻게 사는지 또 청취자분들이 대충은 알아요 아 네 마감을 끝내고 그 연재를 다 끝내고 나서 책 만드는 일을 바로 들어갔는데요 저는 그 책을 마감을 하고 시작하진 않고 중간에 마무리 될 때 즈음에 책 작업을 같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연재가 끝났을 때 어떤 기쁨을 누릴 시간은 없었고 바로 네 오버랩으로 네 오버랩 됐죠 그래서 책을 만드는 일을 열심히 하고 또 나중에 판매하고 뭐 그러는 일까지 제가 다 관여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일들로 정신 없는 시간이 흘렀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큼직한 거 있었잖아요 뭐가 있었죠 민사린닷컴 아 네네 그걸 준비하셨죠 네 그 연재하면서 그걸 이제 준비했고 네 그걸로 그 사이트를 통해서 구매해 주신 분들에게 이제 배송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책을 좀 더 많이 제작해서 보통 일반 서점에서 판매하는 일 그래서 제가 그런 서점 MD분들 만나서 뭐 책을 이제 넣고 뭐 그런 모든 일들을 하느라고 좀 바쁜 시간을 보냈어요 오늘 이야기 나눌 것에 되게 중요한 부분을 살짝 언급을 하셨어요 작가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를 많이 보여주셨는데 저도 구매자예요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못 찾으셨을 텐데 아 부인 이름으로 하셨나 아내가 저희 결혼했을 때 수신지 작가님이 편지를 써주셨는데 제 아내에게 주신 편지가 명문이에요 제 아내가 그거를 저희 침대 위에 붙여놔요 붙여놨어요 뭐라고 썼었는지 명문이었어요 그래요 제 아내에 대한 작가적인 편지를 보내셨는데 아내가 감동해가지고 민사린닷컴이 열리자마자 포포쇼핑 미래의 구매자를 만들어버렸어요 아내분 뵙고 싶네요 그때 굉장히 미인이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고객관리인가요? 아니요 다음 물건도 구매해 주시면 그래요 아무튼 만쯤 들었던 것처럼 저하고는 이제 한 7년 8년 정도 알고 지냈어요 네 처음 뵌 게 언제였죠 저희가 그때 언제였지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홍대 술집에서 본 게 처음이었나요 그때 바스티앙 비베스랑 놀랐던 게 처음이에요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요 한국에 바스티앙 비베스가 놀러왔었는데 제가 에스코트 했거든요 아무리 봐도 머릿속에 띵 하고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수진지 작가님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삼그림도 좋아했고 막 조만박에서 소개하고 그럴 정도였으니까 그냥 제수한테 제수 작가한테 무턱대고 연락처를 받아서 그냥 연락을 한 것 같아요 나오시면 비베스가 있지롱 달려나왔어 대전하시죠 그래가지고 같이 맥주 먹고 놀았던 그때 처음 그때 너무 그때 너무 감동적이었고 재밌었죠 그때 네 저는 이제 당연히 바스티앙 비베스도 좋아했으니까 그 자리에서 그분을 만나는 것도 좋았지만 이종봉 작가님께서 그 자리를 만들면서 저를 생각해서 불렀다는 게 사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핸심이죠 그리고 제가 그 작가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도 저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고마웠어요 전에 조사를 많이 했잖아요 왜냐하면 삼그림므로 라디오를 진행을 해야 되니까 막 조사를 하고 알아보고 하니까 바스티앙 비베스를 좋아할 게 분명해 보이는 느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진행하신 작품들을 계속 독자로서 좋아해왔는데 이번에 며느라기를 보면서 정말 한번 작가로서 토파보고 싶어진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 작가님을 다뤘을 때는 저 혼자서 책을 다뤘다면 이번엔 모셨습니다 그 제수 작가님 편을 들으셨다고요? 네 사실 다 들었어요 어 진짜요? 네 애청자씨 이더라고요 그 꽤 긴데? 음 두 번씩 들은 것도 있고요 진짜요? 느낌이 어떻던가요? 이게 참 하면 안 되는 질문인데 정말 여기 나와서 뭐 거지 같더라고 이럴 수가 없는데 그렇진 않은데 그렇죠 왜 물어보세요 너무 궁금해 참을 수가 없어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재미없고 거지 같으면 제가 듣겠습니까? 안 나오셨겠구나 그럼 네 그럼요 너무 재밌었고 신기했고 저는 이제 만화 관련된 팟캐스트 대부분 다 듣거든요 그러시죠? 네 제가 정보를 얻는 거의 유일한 창구라고 생각해서 아주 예전에 그 했던 조금 조금 만화 그거 말고 어떤 교집합? 그 전에 부모라디오 네 부모라디오야? 네 그것도 들었어요 그거 거의 뭐 한밤의 TV연예 수준으로 옛날 아 요즘도 하나 요즘도 하나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되게 옛날 건데 저는 정말 주변에 만화가 아는 분도 없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루트가 정말 없어서 네 너무 귀하게 그냥 던지는 말에서도 아 저런 방법도 있구나 저런 네 많은 정보를 얻었어요 애촌자씨입니다 여러분 아 네네 그리고 이 롱터뷰는 일단 기획이 너무 좋더라고요 어떤 한 작가가 어떻게 작가가 되는지는 누구나 궁금해 하잖아요 사실 비슷할 것 같지만 또 조금씩 다 다르고 그렇죠 네 그리고 보면은 그 작가들한테 정말 어떻게 데뷔했는지 바로 다이렉트한 그 지점 말고 그 더 이전에 그 만화에 대한 관심 그림에 대한 관심이 언제 시작됐는지부터 이제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초대되어서 나오신 작가 분들도 굉장히 신나서 얘기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죠 가끔 예외가 있긴 합니다만 보통은 신나하세요 네 그러니까 뭐 왕년에 왕년 얘기하는 거잖아 잘나갈 때 내가 학교에서 그림으로 짱이한다 분달나였을 때 존엄하게 잘 글 그런 얘기를 누가 물어보겠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할 자리도 없을 텐데 하라고 이렇게 멍속을 깔아주니까 막 신나서 얘기하는 게 느껴져서 재밌었어요 기획 되게 좋죠 네 기획자시잖아요 제기가 기획했겠죠 제목도 좋아요 롱터뷰로 오늘도 그대로 가요 오늘 수신지 작가님은 지금 사실은 웹툰의 여러 가지 분위기를 보면 흐름이 좀 있잖아요 이런 분위기의 작가님들이 계시고 저런 스타일의 작가님들이 계시게 묶이잖아요 좀 근데 수신지 작가님은 수신지 계열이거든요 그렇죠 어디 넣을 수가 없어요 길을 하나 만드셨죠 제가 그렇게 떠올리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꽃마비 작가님 꽃마비 작가님 박수봉 작가님 그런 것처럼 수신지 작가님도 자기가 그냥 브랜드거든요 하나의 계열인데 그래서 그 궤적이 너무 궁금해요 다짜고짜 여쭤볼게요 언제부터였어요? 언제부터? 그게 뭐 그림, 이야기, 작가 모든 상관없어요 언제부터 기억나요? 대사 다짜고짜 취준벗다 내가 준비한 거 알아 어떻게 초등학교로 가나요? 중학교로 가나요? 그림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생각하면 아주 정말 어릴 때부터인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미술학원을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10살 3학년 때부터 네 그때가 조금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수신지 라이즈 그 전에도 미술 시간을 참 좋아했는데 학교 미술 시간을 그때 그 전이면 그 전에도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때 몇 살부터 기억이 나요? 그냥 그림과 무관하게 제 기억이요? 몇 살 정도부터 인생을 기억하세요? 네 살 때부터 네 살이요? 네 네 살 진짜 어리다 홍쌤 몇 살부터 기억해요? 저는 이 말을 하면 아무도 안 믿으시던데 어머님 뱃속부터?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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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동생이랑 제가 두 살 차이 나는데 태어난으로 갔다고요? 아니 제가 말을 들어보세요 잠깐만 제가 할머니 댁에 맡겨서 키워졌어요 할머니 댁에 그 당시에 안방과 작은 문 틈으로 부엌이 연결되는 그런 식의 구조였는데 그때 제가 잘못해서 그 부엌으로 굴러 떨어진 적이 있는데 어린 나이에 꼬맹이 내 동생이 나를 밀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무슨 유년신자를 보낸거지? 그래서 엄마 내가 그때가 언제? 그랬더니 네가 그걸 설마 기억한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제 동생이 두 살 차이니까 세 살 만화 봤다 네 살 제 동생이 엉금엉금 기어다녔을 텐데 제가 그런 생각을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기억이 나요 다들 일찍부터 하시는구나 몇 살 때 기억하세요? 저요 다섯 살? 유치원 등교하는 어떤 날의 아침은 기억나거든요 되게 단편적인 건 있는데 근데 그 서점에서 다인함이 그러네 그게 네 살 다섯 살이구나 나도 기억하는군요 네 기억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 살 때 미술학원을 가셨는데 그 전부터 그림은 좋아하셨어요? 미술시간을 좋아해서 학교 미술시간 그 그림 그려서 잘 그리면은 뒤에 붙여주시는 그거를 참 좋아했었고 만들기 해서 잘 만들어지면 뒤에 교실 뒤 그 그런 걸 뭐라 해야 되지 락커 같은 맞아요 사물함 사물함 위에 올려놓는 거 그런 거에 굉장히 기분이 좋았었던 그런 기억은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학교 교문 앞에 미술학원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 학교 앞으로 오가면서 그 미술학원을 이렇게 넘어봤을 때 아이들이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좋아 보여서 네 엄마한테 미술학원 다니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네 근데 제가 특별히 무언가 하고 싶다거나 막 사달라고 하거나 그랬던 그런 학생은 아니어서 엄마가 조금 정말 하고 싶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미술학원 다녀서 참 재밌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전부터 이것저것 사달라고 쪼르내렸으면 미술학원 그러면 등싸대기만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한 달 동안 주겠다 한 달 동안 생각해봤는데 그런 어머님이세요? 엄격하시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만화는 아니었잖아요 그냥 그림 미술학원 그러면 제일 처음에 그렇게 미술학원에 좋았던 거는 많이 뽑히셨나 봐요 애들한테 이거 얘가 그린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앞에서 보여주고 뽑혀서 뒤에 걸리고 많이 그러셨나 봐요 어렸을 때 그런 건 있었는데 그런 것보다 그냥 그림 그리는 거 자체가 재밌었어요 그 미술학원 다니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지금 시점에서 여쭤볼게요 그 당시에는 몰랐을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한번 여쭤보면 어쩌면 답을 할 수도 있는데 왜 해줘 왔어요? 그게 왜? 저는 그림 그리는 그 행위 자체가 재밌었다고 생각해요 다른 거랑 비교했을 때 뭐가 달랐나요? 다른 거? 특별히 재밌다고 느껴본 건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롱터뷰를 많이 쌓아 놓으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좀 쌓였잖아요 눈빛이 너무 막 그렇죠 취조하는 것 같아요 그냥 좋을 수 있는 거예요 무서워 꼭 칭찬받아야 좋아하는 거 아니라고요 칭찬받는 얘기 안 했는데 박수봉 작가님 얘기 들어보면 자기 손에서 뭐가 나오는 게 신기했다고 표현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어릴 때 느끼나? 죄송합니다 넘어가죠 궁금해하는 게 잘못됐나요? 아니요 전 인터뷰를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어? 돈 받고 나와서 농담하다 가면 됩니까? 눈빛이 무섭다고 하시니까 눈빛이 무서웠어요? 죄송합니다 좀 더 웃으면서 하겠습니다 정말 그게 그러니까 어떤 한 놀이처럼 재밌었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우리 그림 그릴 때 잘 그려질 때 정말 그 행위 자체가 재밌잖아요 김칸비 작가님도 아무도 안 봐주는데 빈 종이만 있으면 계속 그렸다고 해서 이렇게 인정욕구랑 무관히 그냥 그 자체가 즐거운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한동안 되게 또 신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릴 때부터 그냥 우연히 그림 그리는 게 생각나는데 그때는 누군가 칭찬해서 그린다기보다는 그냥 막 연필 자꾸 휘두르고 이게 그냥 자체가 좋은 거잖아요 부모의 재앙이자 우리의 즐거움 아 재앙인가요? 벽지에다가 뭐 아무것도 안 되잖아 벽지에다가 막 그리고 이러니까 저는 벽에다가 그렸었는데 그려보셨죠? 벽에다 안 그려보셨나요? 그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불리한 진술은 피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시작하면요 여기서 시작하면 저 뒤쪽에 제가 대충 알기로는 전공을 미술로 하셨잖아요 전공을 미술로 할 때까지 한 10년 정도가 지금 남은 거예요 그러게요 지금 10살 얘기니까 고사회가 이제 궁금합니다 학교에서 미술 학원을 다니고 미술을 하면 즐거웠다 만화는 그때 없던 거죠? 만화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만화 안 보셨어요? 네 본 기억은 이제 피아노 학원 다닐 때 있었던 보물섬 피아노 학원에서 기다리는 동안 보는 만화 그것도 꿀맛이죠 거기서 봤던 요정 핑크 김동완 선생님 얼마 전에 대만화 같이 갔다 저도 저번에 벨기에 만화 축제 같이 가서 너무 신기했어요 저 어렸을 때 본 만화를 그리신 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만화는 좀 먼 곳에 있고 그림은 가까운 데 있어요 이야기는 어디 있었어요? 이야기도 없죠 없었어요? 그냥 그림 자체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창시절을 보냈던 얘기를 좀 들려주세요 네 다 짜고 짜 한번 무섭다고 하니까 물어볼 수가 없네 열어놓겠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학교에서 이렇게 그러면 그런 시기가 없었던 거예요? 어떤? 우리 반에서 잘 잘 그리는 애는 아 네 수신지압 저는 그런 얘기 롱토비 때 많이 이야기하셨잖아요 제수 작가님이 나왔을 때도 이야기하고 자기 자랑 엄청 하고 갔죠 저는 그래서 조금 사실 좀 놀랐어요 그런 수준화 아닌데 문화가 있었나? 그런 것들이 있었나? 누가 그림 잘 그리고 저는 모르겠어요 특히 또 만화 누가 만화를 잘 그려서 돌려보고 저는 그런 아이들이 있었던 기억이 없거든요 진짜요? 진짜요? 분명히 거기에도 덕이 있었을 텐데 그러게요 그런데 저는 다른 대륙이었다 느낌이 약간 없다 네 기억이 잘 없어요 어떤 학생이었어요? 어떤 학생? 그냥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아주 상세한 설명이네요 좋아 초등학생 수신지에 대한 아주 상세한 설명 초등학생 때 일을 누구에게 얘기해본 게 처음이라 굉장히 낯선 느낌이에요 제가 작가 수신지님을 만났을 때 받았던 첫인상을 간단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되게 수줍은데 아주 수줍은데 제가 어른이 되고 만난 수줍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소통하는 게 어려웠어요 수줍으니까 그런데 되게 수줍은데 소통이 너무 잘 됐거든요 얘기하고 싶은 걸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도 아는 것 같고 내가 얘기하는 것도 다 이해하는 것 같고 그래서 궁금해진 거예요 무슨 어린이처로 보내면 이런 캐릭터가 나오지? 내성적이었나? 그런데 말은 왜 이렇게 잘 하지? 이런 느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원래 좀 조용한 아이였나요? 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범생이었는데 어울리십니다 그 모범생은 모범생?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비판의식이 없는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하는 그런 학생이었죠 흥미진진하잖아요 이런 건 물어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네 흥미진진하잖아요 보세요 며느라기를 그린 작가님이죠 그러게요 지금 한국의 가장 중요한 어떤 것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한 작가만이 말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러게요 어떤 변곡점이 있었는가가 정말 궁금해지네요 그렇죠? 이제 그걸 한번 들어볼 거예요 비판의식이 없었다는 느낌이 드세요? 그때는 뭐 얘기 들으면 그냥 하고 네 그래서 뭐 다 열심히 했었던 것 같고 특별한 사춘기를 보냈다거나 어떤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내가 꼭 공부 열심히 해서 어떤 사람이 돼야지 라는 결심보다는 그저 어른들이 말하는 그대로 별 생각 없이 그냥 그래서 사실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렇게 지냈었던 것이 어린 시절에 네 한 번 다시 간다 그러면 대충 머릿속에 이런 캐릭터로 골라보자 이런 게 있어요? 법사는 아닌 것 같아 전사해보자 이런 거 없어요? 아니 돌아가도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런 캐릭터가 미술을 전공을 하면 네 우리나라에서 미술 전공을 하는 사람들은 한 번 정도씩은 과속방지턱을 건너거든요 덜컹 하잖아요 부모님이 이렇게 안 좋아하거나 네 그런 캐릭터에서 그 전공을 택하려면 힘들지 않았나요? 반대가 있었다거나 아 전혀 없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이 미술을 전공했어요 그럼 3학년 때부터 쭉 미술학원을 다니셨던 거예요? 완전 영재 교육인데 그럼 영재? 그잖아 입시미술까지 엄마 입장에서 만약에 제 아이가 수신지 작가님 같은 스타일이면 그냥 믿음이 갈 것 같아요 근데 그냥 하라는 대로 이탈하지 않고 잘하고 있으니까 뭘 해도 잘하겠지? 싶어서 그냥 믿어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런가? 네 그랬어요?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부모님이든 누구든 반대하거나 그랬던 경험은 전혀 없어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제수 작가님도 부모님이 좀 반대하셨었다고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네네 네 그럼 중고등학교 내내 미술학원을 다니다 보면 네 딱히 이런 어떤 계기 같은 거 없이 네 이대로 그냥 그림을 그려서 내가 제일 좋아하고 오래 해왔으니까 대학도 이걸로 가면 되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너무 재미없죠 아니요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손에 땀을 주는데 손에 땀을 주게 하는데요 진행란이로 S클래스 다 궁금한 점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입시라는 것이 걸리면 네 누구나 한 번씩은 좋아서 했던 것을 싫어하는 시기를 겪잖아요 어땠어요? 어떡하지? 좋았구나? 네 알았습니다 재밌었구나 재밌었어요? 나 그게 궁금해요 전 미술학원을 안 다녀봤거든요 아 입시미술 아니요 아니요 미술학원 자체를 초등학교 1학년 때 아 정말요? 한 달인가 다녀본 게 끝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미술학원 자체를 안 다녀봤고 근데 또 입시미술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롱터뷰하면서 가면 조각생 한다면서요 석고대생하고 구성하고 다른 입시미술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 둘 사이가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쭉 미술학원을 다니면 뭘 배우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처음에부터 10살짜리한테 아그리빠를 주진 않을까요? 뭐 하나요? 그렇진 않죠 초등학교 초등학생 때는 우리 흔히 초등학생들 미술학원에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풍경화도 그리고 정물화도 그리고 전 레슬링 했는데 네? 미술학원에서요? 8살은 그럼 8살은 미술학원 가면 레슬링을 시켜요 종범이 너 저기 가서 손 들고 서 있어 하지 않으셨나요? 블럭사키하고 아무튼 내내 그런 것들 초등학생 약간은 학교 교과 과정에 맞는 그런 미술을 가르쳤었던 것 같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수채화도 해보고 소며도 해보고 그러다가 그리고 이제 정말 대학교 입시를 준비해야 될 때 그런 나이가 되면 입시에 맞는 미술 그런 석고대생도 하고 수채화도 하고 포트폴리오 만들기도 하고 고1, 고2 그때부터요? 네 그 학원에서는 진짜 보물 같았겠다 그렇죠 무술로 치면 우리 문파에서 자란 아이가 그러니까요 우리 문파에서 우리 학원의 자랑 쫙 자라와서 조용히 아무런 거슬림 없이 같은 미술학원에 계속 다닌 건 아닌가요? 기획상에서 옮겼어요? 입시 미술학원은 바뀌어야 되겠죠 국내 미술학원이 아니라 그렇죠 초등학교 앞에 있던 미술학원에서 입시 미술을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 점점 흥미진진해져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모습하고 전혀 다른 루트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비판의식 없이 그림은 그냥 재미있어서 그렸고 만화랑 이야기는 없어요 요즘 삶에 입시 미술할 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냥 즐거웠어요? 입시 미술할 때 어땠나 내가 딱 한 번 학원을 늦게 갔던 경험은 있어요 한 번이요? 뭐라고요? 한 번이요 왜냐하면 그때 맞았거든요 어? 늦게 왔다고요? 늦게 왔다고 맞았어요? 한 번 늦었다고요? 네네 어머 학군이 궁금해지는데? 어이구 무섭다 덕후드도 없는 학교라고 그러고 저는 대전에서 학교를 나왔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그날 늦게 그러니까 시험이 끝난 날이어서 이제 친구들이랑 뭐 사 먹고 그러고 좀 늦게 갔다가 그럴 수도 있지 이즸로 맞았던 이즸로 맞아요? 네 그게 어머 소름 끼쳐 네 좀 빡센데요? 기억에 남아요 되게 모범생이었는데도 그렇게 하는 곳이면 그러게요 연습생도 아니고 응 그래요 아무튼 그리고 익시미술 시기에 유일했던 에피소드가 지나가고 이제 그는 진학을 합니다 이제 전공을 선택할 때 네네 미대입시 잡지 네 그런 걸 통해서 나의 앞으로의 그 인생을 좌우할 전공을 선택한다는 게 아 무섭죠 네 그렇지만 어떤 얻을 수 있는 루트는 전혀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고 당시에 제가 이제 서양학과를 진학을 했는데 제가 서양학과를 진학한 이유는 그 당시 제 생각으로는 가장 좀 베이직한 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대학 들어가서 생각이 좀 바뀌어도 뭔가 진로에 대한 직업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도 서양화 전공을 가지고는 뭐든지 응용이 가능하겠다 네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과를 선택했었어요 그럼 그때도 그때는 이제 전공 선택을 할 때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거나 어떤 삶을 살겠다 같은 그 뒤에 계획 같은 건 염두에 없었군요 화가가 될 거야 이런 거는 아니었나 네네 화가가 되고 싶었죠 화가가 그러니까 화가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림 그리는 걸로 돈을 벌고 그림 그리는 게 나의 직업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생각을 했죠 이것도 그거구나 대충 저쪽 방향으로 가자 디자이너나 이런 건 확실히 아니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때 제가 이제 공부를 이제 구립도서관에서 주로 했는데 그 도서관 보면 전기간행물실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잡지들을 이제 많이 봤는데 그때 제가 좀 꽂혔었던 게 외국에 정말 멋있는 의자들이었어요 제가 의자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어떤 의자가 좋은 의자? 예쁜 의자에 대한 경험이 없었는데 디자인 잡지 보다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멋있는 가구들이 있구나 특히 의자 좀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잠깐 하긴 했어요 그래서 그 관련 학과를 이제 진학을 하려고 좀 알아보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드는 생각이 혹시 내가 이제 대학 진학해서 막상 봤는데 내가 생각한 과랑 좀 다르다거나 내가 이제 그때 가서는 이제 가구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 되게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만 그때 생각에 서양학과에 들어가면은 의자를 만든 사람도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약간 넓은 옵션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인문학을 하려고 했던 이유랑 정말 똑같아요 인문학은 이것저것으로 다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해도 되나요? 그런데? 어디야? 어느 학교 회학과이신지? 네 홍대 회학과 아니 서울대잖아요 죄송합니다 서울대 회학과 맞지만 잘라줘요 편집해줘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서울대 회학과 서양학과 서양학과 너무 최고의 학교도 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비판의식을 접어두고 입시미술 마셔도 즐거우면 서울대 회학과를 가게 됩니다 즐겁다고는 말 안 했어요 한 번 늦고 이러면 이제 가는 곳이에요 재능도 있었을 거고 그렇죠 즐겁게 하신 것도 있을 거고 서울대 회학과에 가셨어요 일단 그 정도쯤 되면 여기서부터는 나름 성취감 이런 것도 있지 않아요? 그럼요 같다 이런 어땠어요 그때? 그때 그때 정말 기뻤어요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직 만화는 다가오지 않았고요 진짜 근데 만화를 즐겨본 유년 시절은 아니었나요? 10대 때 그렇게 본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가끔 누군가 보고 있어서 보면 그 다음 권이 사실 되게 궁금해져야 되잖아요 나의 보통은 근데 별로 안 궁금하고 작가로서 매우 무력하게 만드는 독자가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저도 생각 지금 얘기하다가 생각해보니까 고등학교 때 만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이 서로 모여서 네 저쪽 어디 어두운 기운이 막 느껴지는데 뭐 선생님 따라 그리고 그랬던 모습을 제가 이렇게 봤던 그런 기억은 나요 그렇지만 제가 관심은 사실 없었어요 이 정도로 남의 나라 얘기하는 걸 처음 봤어요 정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10대 때요 초중고 때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해야 되는 게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 때문에 하고 싶은 게 많아지거든요 저의 그냥 가설이에요 우리나라의 10대는 하고 싶은 게 많아지기 참 좋다 왜냐면 해야 될 게 많으니까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아이돌일 수도 있고 만화책일 수도 있고 각종 덕질들 뭐 하다못해 학교할 땐 무조건 떡볶이 뭐 이거라도 10대 때 일탈이 아닐 수도 있죠 떡볶이는 일탈은 아니잖아요 해소? 해소 해소 10대 때 그렇게 모범적으로 살았던 수신지 작가님이 좋아했던 거 그걸 해소의 참고로 작용했던 게 뭐가 있나요? 아니면 정말 인상 깊게 읽으셨던 책이나 불편하세요? 불편하세요? 저희 이 자리를 취조로 만들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작가님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야 질문을 할 때마다 이렇게 난감해 하시네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비판 의식 없이 지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런 게 저한테는 사실 좋은 기억은 아니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떻게 혈기왕성한 학생이 저렇게 그냥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 하고 그 시간을 지냈을까 생각하면 저도 그랬는데 아 그래요? 저 완전 범생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심지어 아이돌이든 어떤 것이든 그런 게 없었어요 인생의 낙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또 재미없게 지낸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그쵸 심심하게 지내는 게 그냥 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비엄이 진짜 날라리였네 저는 진짜 말 안 들으려고 파락을 하면서 지냈는데 어땠길래요? 좀 막 그 말하신 대로 어떤 거를 하면 말을 안 들을 수 있지? 진짜로 아들 얘기 할 거 없어 맞아요 여기 지금 세 명 캐릭터가 되게 재미있게 달라요 그렇네요 저는 엄청 범생인데 재미를 찾아 떠돌아다니는 하이에나였거든요 어디 재미있는 거 없나 범생인데 이쪽은 범생도 아니었어요 범생도 아니었어요 수신지 작가님은 대놓고 말 안 듣는 거 수신지 작가님은 그 자체의 삶이 즐거웠다 왜냐하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게 인간에게 필요한 자극 필요한 자극의 크기는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성격마다 달라요 저는 너무 문지방이 높았어요 이 정도 자극으로는 안 돼 수신지 작가님은 그렇지 않았군요 네 전공을 하게 된 뒤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언제부터 만화를 본 거예요 그러면? 만화를 본 거는 스무살 이후에 그러니까 저 3그램이라는 만화를 이제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만화에 관심을 가지고 만화책을 봤어요 스물일곱 여덟 네 이쯤인가요? 네 대충 몇 가지 단서가 막 보여요 그렇네요 그 당시 그 일을 겪고 나서부터 약간 인생의 변곡점이 생기신 거나 마찬가지시네요 네 맞아요 그래요 지금 스무살 서울대 서양학과에 입학하기까지의 수신지 작가님의 얘기를 들어봤고요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로고송 듣고요 그 뒷얘기를 좀 들어보죠 자려고 누웠는데 저스푼 지루한 지하철에 저스푼 자려고 누웠는데 지루한 지하철에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푼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푼 웹툰 랩소설은 저스푼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푼 안녕하세요 작가 수신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종범의 웹툰 스쿨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저희 편집하는 공PD가 난입을 하고 나갔어요 칭찬받았네요 목소리 좋아요 네 좋으세요 조근조근 개인 뭐 팟캐스트 같은 거 해볼 생각 없으세요? 네 없어요? 네 몸소리를 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근데 잠깐 로고 듣는 사이에 걱정을 좀 하셨잖아요 내가 너무 재미없는 거 아닌가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게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뭐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사건이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너무 평탄하지 않나? 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이제 예술가의 길을 쭉 보면 나는 작가하기엔 너무 별거 아닌 삶을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콤플렉스가 생각보다 매우 흔합니다 그분들에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런 무슨 내전지역에서 탈출한 소년만이 예술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일상에서 뭘 잡아내느냐인데 지금 들었던 10대 때의 기억이 이 뒤에 나올 작품들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렇죠 그럼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서양학과를 입학을 하시면 본인이 어떤 작품을 해야 될지 무슨 작품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하시고 그걸 표현해내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평탄하고 뭔가 말 잘 듣는 학생이었던 이런 시절들의 기억을 가지고 있을 때 본인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난 무엇을 표현해야 되지 라는 생각에서 막힘은 없으셨어요 네 맞아요 그 부분이 좀 힘들었었어요 네 힘드셨을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힘들었구나 라는 더 생각이 드네요 뭔가 늘 고민이 뭘 그려야 되나 학교에서 매 학기마다 그려야 할 어떤 양이 정해져 있는데 저는 뭘 그려야 될지가 늘 고민인 거예요 저는 정말 그림 그리는 것 자체가 재미있어서 이제 들어온 건데 이제는 입시 때와 다르게 이제 무엇을 일하는 것을 내가 찾아야 되는 게 힘들더라고요 힘들었을 그게 늘 힘들었어요 그 당시의 삶이 스트리트 페인터라는 작품에서 어느 정도 좀 그 작품이 어느 정도 담겨있나요? 안 담겨있는 것 같아요 안 담겨있나요? 왜냐하면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여쭤보고 싶었어요 꼭 반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먼저입니까? 3g이 먼저입니까? 3g이 먼저예요 3g의 직접 만드신 책 버전이 먼저 있고 그 다음 반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로 수상을 하신 다음에 출판사를 통해서 다시 나왔잖아요 3g이 제가 다 갖고 있거든요 순서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스트리트 페인터를 제가 봤을 때 찾아보니까 이분이 전공을 미술을 하셨는데 스트리트 페인터가 미술을 전공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기 얘기가 들어가 있나 싶은 호기심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나오는 주인공도 미대를 전공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고민을 하고요 남들이 하는 것 같은 캐리커처를 하다가 자기만의 방법을 찾으면서 다른 길을 뚫으면서 끝나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비슷한 고민을 하신 거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아까 처음에 질문하셨을 때 저의 학창 대학교 시절이 있냐고 물어보셔서 그렇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대학 졸업한 후의 일이거든요 그렇죠 저 이야기가 그러니까 제가 대학 졸업하고 초성화 그리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주말에 자기 얘기는 맞군요 그런 했던 경험을 일단 시작으로 해서 에피소드들을 만들고 그렇긴 했는데 제가 저런 일을 한 거는 맞아요 제가 대학 졸업하고 바로 프리랜서로 일러스트레이션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 일만으로는 먹고 살 정도의 금액이 되지 않아서 또 하나의 아르바이트라고 해야 될까? 부업이죠 네 그렇지만 이제 막판에는 저게 훨씬 더 수입이 컸어요 뭐가요? 초성화 그리신 네 저도 좀 이제 스킬이 늘어서 그렇겠죠 네 그래서 마지막 즈음에는 이제 제가 그만두기가 좀 고민이 될 정도로 수입이 돈 되는데 이제 네 보통 돈 될 때 다음 일이 열리거든요 관대기 애매해지죠 네 근데 제가 이제 너무 거기에 이제 좀 나의 원래 꿈은 이거 아니고 이제 보조수단인데 이제 이게 너무 이제 메인이 된다고 해야 될까? 내 마음속에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이제 그만두게 된 거죠 저 음악 관둘 때랑 비슷해요 음 음 어느 정도 안정감이 생긴 뒤에 관둬가지고 음 시간 추구 약간 제가 건너뛰었지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게요 네 전공을 하면서 소양화 작품을 하고 네 뭐 이렇게 포트폴리오도 만들고 네 그런 상황에서 3g의 이야기가 되는 경험을 하시게 된 거군요 음 네 졸업하고 나서 네 졸업하고 나서 그때도 여전히 마음은 그 그림을 그리는 쪽 광양이면 좋을 것 같다 정도였나요? 아니면 좀 구체화가 되고 있었나요? 그때는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로 일을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이미? 네 한 2, 3년 정도 네 졸업하기 전에? 아니요 아니요 졸업하고 나서? 네 제가 졸업 대학교 졸업할 때 졸업 전시회 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그 전시회를 보러 왔던 분의 소개로 일러스트레이션 일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아주 스무스하게 네 지금까지 단 하나의 요철도 없이 일러스트레이터까지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바로 그 일을 시작을 했는데 무슨 일이었어요 그건? 아 잡지의 사포와 같은? 그림책 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 네 그래서 누군가가 글을 쓴 그 그림책에 제가 걸맞는 이제 일러스트레이션을 그리는 일이었어요 어울려 어울려 그런데 지금은 일러스트 일을 하시는 분 정말 많고 또 학생 때부터 하는 분도 많고 학생 때부터 프로페셔널하게 정말 잘하고 있는 분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저만 그랬는지 또 전체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게 거세에 대한 정보가 저한테 전혀 없었거든요 그때가 몇 년도 정도죠 대충? 아 한 2003년 4년? 3년 4년 네 4년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 진로 중에 이제 한 가지로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였는데 저는 늘 이제 그림 그리면서 돈 벌 수 있는 일이 뭘까라는 거 늘 고민 저의 고민은 그거였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정말 우연히 이제 저 졸업 전시 보러 오셨던 출판사 편집자분이 그 일을 해보지 않겠냐고 이제 제안을 해서 이제 그 출판사에 가서 저뿐 아니라 몇몇 학생한테 제안을 하셔서 그 학생들이 같이 이제 쪼르르 그 회사에 갔어요 쪼르르 너무 귀엽다 그래서 이제 그 저를 섭외하신 그 편집자님께서 이런 일을 이제 학생들이랑 같이 해보고 싶다 하면서 그림책을 이제 많은 그림책들을 저희에게 보여주셨는데 제가 그때 그 그림책을 본 게 애기 때 그림책 본 이후로 거의 처음 본 거였어요 제가 생각한 그림책과 많이 다르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멋있는 책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계속 찾고 있던 게 이거였구나 그림 그리는데 이게 바로 돈으로 주잖아요 한 잔에 얼마씩 그것도 그렇고 내가 스스로 무엇을 표현해야 해야 되지 이런 식의 고민 없이 너무 명폐하게 글이 딱 주어지니까 거기에 맞는 그림만 그려내면 되고 그리는 즐거움은 있고 그때군요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14년 가까이 그림을 그려왔는데 그림책들을 봤을 때 느꼈다는 게 하나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라고 느껴지거든요 이야기가 처음으로 온 거잖아요 이야기가 있고 거기에 맞춰 그림을 그리는 게 이런 거구나 멋지구나 그때 정말 너무 기뻤고 제가 막 어떻게 찾은 게 아니라 저에게 온 거였는데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돼서 참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빠져들어서 좋은 그림책들을 제가 많이 사보고 또 저도 이제 그런 걸 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열심히 했는데 금액이 이제 적고 또 일이 끊임없이 있기는 했지만 보통 책 한 권을 그리는데 한 서너 달? 두세 달 정도 걸리는데 그렇게 걸려서 한 세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돈을 받다 보면 이게 어렵잖아요 어렵죠 쉽지 않죠 그래서 그 이제 캐리커처 그리는 일을 병행을 하면서 그 일러스트레이션 하는 일만으로 내가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충당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이제 버티는 용도로 이제 하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 캐리커처 그리는 일을 같이 했죠 그때의 기억이 나중에 스트리트 페인트에 담기게 되는 거고 일단 몇 가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안 겪어본 거에 대해서 항상 궁금해하니까 그때나 지금 보인다 일러스트레이터를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 수익도 아쉽고 그 다음에 일거리도 꾸준하지 않으니까 안정감이 좀 없잖아요 비슷하게 고생을 하셨군요 작업을 어떻게 했어요? 그때 수작업이었어요? 네 그때는 수작업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너무 옛날 사람 같지만 그때는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을 출판사에 갖다 줬어요 그렇게 이렇게 퀵으로 퀵은 또 뭐 분실될 위험이 있다는 소문이 있어서 들고 가셨어요? 네 들고 갔어요 그 당시 되게 괴담 많았어요 딱 마감 직전에 겨우 해가지고 퀵으로 보내는데 분실되고 이런 괴담들 저는 퀵 아저씨랑 되게 친해졌다 지하철에 어시 시켜서 보냈는데 지하철에서 졸다가 놔두고 내리고 이런 얘기 괴담들 많잖아요 거기 짐칸에 두고 내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직접 그때는 수작업으로 하셨다는 거죠 네 디지털 작업은 나중일이고 네 아주 나중일이고요 수작업 이제 그래도 학교 다니면서 이런저런 재료들을 접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재료들을 이제 다 이번 책에는 뭐 아크릴로 다음 책에는 또 무슨 과슈로 이런 식으로 제일 즐겨했던 작업 방식은 어떤 거였어요 그때? 어 그때는 뭘로 했었더라? 판화로도 많이 했었고요 판화 중에는 석판화라는 그 기법이 있는데 그걸로 이제 많이 했었고 아라비안 고묘액 써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 네 전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중학교 미술 시간에 배운 거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어 대단하다 정말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데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로 이제 도전해보고 싶어서 매번 좀 새로운 재료를 해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재료 사는 비용이 상당했어요 제가 너무 부러워하는 게 저거거든요 나중에 그 페인터 프로그램 나왔을 때 저는 못 쓰는데 이제 석가 작가님이나 이런 책을 보면 수작업으로 그렇게 아크릴 과식 유화 다 해본 사람들은 페인터 프로그램 딱 만나면 똑같이 다 할 수 있어요 해본 거라 이거지 난 근데 이제 덕후였으니까 잉크와 연필 아니면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사실 저는 잉크를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그 펜촉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죠 예전에 어떤 부산의 보수동인가 그 헌책 파는 곳에 가서 구경하다가 아주 예전에 나온 만화 테크닉 만화 테크닉 다섯술의 보라색 책 아니요 빨간대 아닌데요 짙은 빨강 짙은 빨강이요? 네 저는 연보라였습니다 짙은 빨강 아니에요? 제가 초판이었는데 그 커버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샀는데 거기에 정말 그 작가님들의 옛날 젊었을 때 맞아요 어쨌든 보면은 이제 그 테크닉들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되게 귀엽더라고요 근데 그런 뭐 좌에다 동전을 붙여서 저 그거 해봤는데 맞아 맞아 그리고 저도 펜을 한 번 어떻게 사용해보고 싶어서 펜촉을 펜촉도 뭘 사야 될지 그렇죠 그렇죠 처음에 사면은 그 아래 고무붙어있는 펜 글씨용 펜을 사게 되는데 보통 아 그래요? 그럼 안 되는데 로트링 펜 사고만 그런데 펜을 쓰다 보면은 금방 굳더라고요 네 금방 버려요 아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물에다가 항상 담 아 부처럼? 네네 그래서 그 쇠가 금속 피로로 많이 벌어지면 선이 두꺼워지거든요 그때 버리죠 아니면은 그 두꺼운 선용 펜으로 옆에 놔두고 음 세 펜은 얇게 나오니까 아 네 네 그런 거 좀 그 만화하는 분들의 노하우들 또 그 스크린톤 아 네 그런 것들 써보지 못했어서 손동작만으로 알아냈어요 역시 네 저는 그런 걸 잘 몰라요 얘기하시다가 신나려고 할 때쯤 자신을 내리누르시네요 막 신나려고 할 때 아니야 이러면 안 돼요 이러고 다시 침착해져 신나면 안 됩니까? 워낙 차분하신 분이어가지고 굉장히 차분하세요 그렇죠 아무튼 그 때 다양한 재료를 써본 게 전공한 사람들의 무기인 것 같기도 해요 그 2년의 기간 동안 그림책에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했던 때 얘기를 들려줄 수 있나요? 즐거웠고 좋았다 그 일은 근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그 업계가 호황인 업계는 아니라서 호황이었던 적이 없지 않아요? 그래도 당시엔 괜찮은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저 시작할 때쯤 그리고 저보다 조금 먼저 시작하셨던 분들은 잘 그 업계의 호황은 1800년대 아니에요? 2010년대 이후로 좀 어려워졌어요 아 그렇구나 그 전까지는 그래도 돈도 좀 아 맞다 같은 업계셨군요 저도 해봤으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처음이었기 때문에 돈이 적었지만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그 금액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오른 그 금액이 지금까지 동결됐어요 그렇죠 한 7, 8년 동안 동결 어려운 업계구나 그러다가 이제 최초의 만화작업이라 할 수 있는 3g의 그 씨앗이 되는 경험 경험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경험 그때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때 그렇게 이제 하고 있었거든요 네 일러스트레이션 일을 재미있게 하고 있었는데 좀 몸이 안 좋아서 이제 병원에 갔다가 이제 난소암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 27, 6 6인지 7인지 뭐 그때였는데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이제 그 수순대로 치료를 다 받고 퇴원을 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이 경험이 작가로서 꼭 이제 다뤄보고 싶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런 생각을 해서 이걸로 이제 뭔가 근데 저는 너무 당연하게 그림책을 하려고 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림책으로 할 수 있을 어떤 이야기 그러니까 어떤 주인공을 이제 가공의 주인공을 만들어서 어린 아이겠죠 그 아이가 어떤 시련을 이제 이겨내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림책을 만들려고 했는데 네 좀 뭐랄까 생동감이 없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제가 겪었던 디테일한 것들을 녹여낼 수는 없잖아요 그림책이라는 거는 15페이지 정도 안에서 이제 끝나거든요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우화로 만드는 기술에 기술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독자들도 대부분 어린이고 하니까 이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내가 그때 느꼈던 감정들 남자친구와의 어떤 그런 것 그거를 이제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어른 독자들이 볼 수 있게 또 이 에피소드들을 조금 더 이제 추격하지 않고 이렇게 나열하는 방식의 작업을 하자는 식으로 이제 바꿔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삼그램이라는 만화를 만들게 됐어요 되게 덤덤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삼그램이라는 작품을 보시면 청취자분들이 그 앞부분에서 어떤 느낌의 일상이었는지가 좀 나와요 지금 들어보니까 후반부에 그 까만 물에 얼굴만 떠있는 그런 느낌은 그림책에서 담기에는 어렵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그 수기를 읽으면서 느꼈던 하루하루의 어떤 버팀목들 이런 디테일들을 담아내기에는 확실히 그림책보다는 이런 서사 더 긴 서사를 풀 수 있는 그릇이 더 어울릴 것 같긴 해요 네 그런데 이제 만화라는 게 제 머릿속에 없었던 거라서 그러니까요 만화를 일단 안 보셨고 잘 옵션 자체에 없었던 거잖아요 네 그럼 머릿속이 안 떠오를 텐데 그림책으로 해봐야지 하고 쓰다가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싶을 때 만화가 여기서 이렇게 띵하고 떠오르려면 만화를 평소에 좀 본 사람들이 많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도 만화라는 거는 전혀 옵션이 정말 아니었었는데요 지금 이 책을 다 마무리하고 보니까 만화다 만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책이 됐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길게 늘려서 만화로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고 글도 쓰고 막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만화처럼 나온 것 같아요 장난 아니에요 만화가 머릿속에 강한 사람들은 만화의 기존에 있는 형태들이 내용의 영향을 막 주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연출해야 되겠다 그런데 얘기하고 싶은 게 먼저 있는 사람들은 이거 어떤 글에서 담을지를 고민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저런 게 나와요 3그램 같은 게 나온다고 봐요 형식이 너무 자유롭잖아요 어떤 페이지는 그냥 그림책이고요 어떤 페이지는 사판고 어떤 페이지는 글만 있어도 되고 또 어떤 페이지는 전형적인 만화처럼 칸이 많고 그랬군요 그때부터 참고 삼아서 이런저런 만화를 좀 보신 거예요 그러면 네 그때 이제 이런 이런 걸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아픈 경험을 가지고 했던 그런 수기들을 이제 많이 찾아봤죠 그런 수기가 만화 형식으로 나온 책들을 찾아봤어요 기억에 남는 것들도 좀 있어요? 대표적으로 푸른 알약 푸른 알약 저 진짜 좋아해요 푸른 알약 너무 좋죠 그리고 우리나라 책 중에 오방떡 소녀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제가 그분을 인터넷 상으로 알게 돼서 그분 영향도 많이 받았어요 그분한테는 어떤 영향을 받았냐면 이런 책이 꼭 무겁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리고 조금 더 유쾌하거나 밝게 하는 것이 읽는 환자들이 읽을 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가라앉지 않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가야겠다고 생각한 건 오방떡 소녀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참 좋아했던 영향받았던 조언 중에 하나가 어려운 얘기는 쉽게 하고 쉬운 얘기는 유쾌하게 하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전혀 지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가수분들이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가수분들이 슬픈 노래를 부를 때 오히려 네가 울면 안 된다 가수가 울면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3그램을 봤을 때 오히려 어떻게 이렇게 담담하게 하실 수가 있지 본인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되게 깜짝 좀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담담하시지 훨씬 더 그 안에 겪으셨던 그 어머니와의 에피소드라든지 본인이 스스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런 격한 감정이라든지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이 되게 교차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조금 결여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덤덤하실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사실 했었는데 오늘 약간 뵈니까 그게 가능하신 분인 거예요 작가가 그런 사람이구나 약간 뭐랄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들었을 때 저는 되게 감정의 폭이 누군가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제가 진짜 널뛰어서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에요 감다운 감다운 저 스스로 야 가만히 있어봐 이거를 저 혼자 계속 대내이거든요 오키나와의 태풍 같아요 진짜요 저는 정말 이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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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해서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어 넌 그러면 안 돼 스스로 혼자 대내이는데 수신지 작가님 같은 이런 성격을 제가 약간 동경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항상 차분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재밌네요 그 바다 다이버들 용어로 바다 수신지 작가님 같은 분위기의 바다를 장판이라고 그러거든요 장판 왜냐하면 이게 위에 파도가 없이 착 장판이 돼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홍란진 선생님 같은 파도를 그 바다를 엄청 파도가 많이 치는 파도인데 마케비치죠 마케비치 그렇죠 서퍼들이 그런 홍란진 선생님 같은 타입의 바다를 좋아하죠 파도가 많이 치니까 근데 다이버들은 장판을 보면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요 왜냐면 깊게 내려갈 수 있고 시야가 머리까지 보여요 근데 지금 수신지 작가님 작품들이 주로 그래요 약간 깊게 내려가고 시야가 탁 튀어있어요 비유 끝내주지 않나요? 며느라기도 며느라기도 그렇고 이렇게 감정이 널뛰게 막 와 어떻게 너무 화나잖아 아니면 너무 슬프잖아 이걸 어떻게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라고 하는데 그래서 보는 사람이 막을 봤지 쭉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게 너무 굉장한 능력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거를 못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자기 자신의 일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그냥 쭉 내다볼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홍란진 선생님 같은 분이 마사루 같은 만화 그런 격렬하고 열혈 허리케인 하얗게 불태워버려서 죽고 3g이나 만화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이제 그런 어떤 덤덤한 시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 성격이 그런 것도 분명히 있는 있지만 또 제가 이 책을 만든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목적은 나에 대한 기록 그것도 분명 존재하지만 그에 앞서서 환자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라는 그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많이 했던 이야기인데 제가 이런 책들을 보면서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네 다른 환자들의 그런 수기들을 제가 보면서 힘을 많이 얻어서 저도 이제 좋아지면 이제 보은하는 의미라고 해야 될까 어떤 되게 당연스럽게 저도 이제 이런 걸 해야겠다 근데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있는 수기가 나온 건데 그런데 그 수기라는 것 이제 그런 걸 하는 목적은 저에게는 그 환자분들에게 괜찮다고 나도 이제 괜찮아졌으니까 나도 괜찮으니까 당신도 괜찮을 거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괜찮아진 하나의 또 증거를 보면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만화 안에도 썼던 것처럼 정말 저는 제 정신을 정신과 마음과 몸이 이어졌다고 믿고 계속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하는 것이 이제 치료에 도움이 될 거라고 이제 좀 강하게 믿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기 그래서 이제 이제 이 책도 환자분들에게 그런 용도로 사용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쓴 거죠 이제 긍정적으로 좀 그래서 이제 그런 톤을 유지하는 게 중요했어요 이 책은 그래서 그래서 사실 클로즈로 빵빵 때리고 이런 것보다는 그 좀 슬픈 장면도 있긴 있었는데 제가 뺐어요 그 톤을 좀 유지하고 싶어서 어떤 때는 새벽에 그림을 그리다 보면 저도 너무 슬퍼서 울기도 하고 그러면 또 너무 가라앉는 내용을 쓰기도 하고 했는데 책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읽어봤을 때 또 너무 가라앉는 것들은 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넣지 않았어요 네 갑작스럽게 죄송합니다 역시 예상대로 굉장히 긴 이야기가 되는 바람에 여기서 이번 롱토뷰 1 불을 끊고요 다음 주에 수신지 파트 2 후로 이어가겠습니다